예전에 제가 타임즈에서 8장의 사진을 나열한 짧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사진을 그때 찍어뒀는데 일단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죠. 여기 띄워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이고 타임즈고 그 다음에 한 장에 두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8가지의 무엇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은 후보들을 만나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후보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기사가 뭐냐면은 샌디에이고에서 공개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세워지게 될 그 장벽에 원형들을 전시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담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벽들은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벽들이고요. 대형 망치나 배터리로 작동되는 도구로 한 시간 이상 때려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냥 벽도 있고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벽들보다 더 우아한 잘 디자인된 벽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치는 벽을 세우는 일에도 이렇게 우아하게 디자인 해보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단단하고 높은 벽이 미국과 멕시코 경계에 세워지는 날이 실제로 온다면 아주 근사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의 벽을 세우는 일이 때로는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당시 이 벽의 건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일이 정말 쉽고 싸고 어렵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는 경계의 거리가 3,145km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중에 1,078km는 이미 벽이 들어와 있습니다. 3분의 1은 이미 벽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에 새로운 벽을 세우겠다는 거고요. 이미 있는 벽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이 대략 40조원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0조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혹시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에 천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죠? 하루에 천만원을 내가 벌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내가 쓰지 않고 금고에 저금을 하면 40조 모을 때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만년이 걸립니다. 만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대한 국가 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쓴다? 벽을 세우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벽을 세우다가 보면 북미 원주민들이 사는 보호구역을 침범하게 되죠. 또 미국 시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들을 뚫고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됩니다. 흐르고 있는 강물을 시멘트로 막아버려야 하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길 중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2.4km짜리 높이의 산 위에도 벽을 세워서 올라가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 급격히 변화되면 생태계에 변화가 오겠죠. 오셀롯이나 바이슨 같은 동물들이 거기 사는데 이들이 사는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겠죠. 이 벽이 일시적으로 땜의 역할을 해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역이 침식됩니다.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벽을 세우는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뭘까요? 이게 미국 사람들의 논리예요. 중국도 만리장성 세웠는데 우리도 해보자. 실제로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시멘트 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나. 콘크리트 양만 계산을 해봐도 미국에 있는 엄청 큰 후버댐이라고 있는데 그 후버댐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거에 3배 이상의 시멘트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냐 하면 뉴욕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LA까지 서부의 끝에까지 미국을 가로로 관통하는 2차선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이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콘크리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돈과 자원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긴 벽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견고한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자원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게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벽을 허무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금전과 희생 그리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게 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분단을 치유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가 뭘 보면서 느낍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한반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며칠 후에 또 다른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작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거대한 사진을 전시한 거예요. JR이라는 가명을 그 당시에 썼던 작가인데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 기사들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이주민 연구를 하고 있었던 때라 여러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사가 딱 뜬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지금은 이 JR이라는 작가를 검색해보면 얼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무명의 비밀 작가였어요.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기가 이 사진이죠. 이렇게 마치 이 아이가 이렇게 그 국경에 실제로 있는 국경이고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아저씨들이 페트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딱 설치를 인스터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아이의 모습을.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 이게 뭐예요? 나 가고 싶은데 여기 벽이 있네요. 하는 듯한 이미지를 그 작가가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벽을 높이 세웠어요? 어른들은 왜 그렇게 벽을 세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듯한 설치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떻게 하냐면 이 거대한 아이의 사진을 전시하는 걸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당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국경의 높은 벽을 사이에 두고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국제 소풍의 날을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국경 저쪽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식탁으로 오고 이쪽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식탁으로 와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식탁 자체도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찍은 거겠죠. 엄청나게 큰 식탁을 저렇게 설치를 했고 거기 눈이 나와 있는데 이 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드리머라는 카타고리 안에 들어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의 눈이 눈을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 이게 이제 다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과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 이름이 다카예요. 다카. D-A-C-A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학교도 못 간대. 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 못한대.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는 안 된다. 부모가 잘못했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 해서 법을 개정안을 낸 거죠. 그래서 이 JR은 그 드리머라고 불리는 아이들 중 한 아이의 눈을 사진을 찍어서 거대하게 확대해서 국경을 통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사역을 했던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요. 이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다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그 혜택이 불안정해져서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당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권과 정책의 변화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시민들의 삶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한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계의 문제, 자신의 미래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어도 신분의 문제 때문에 지원서조차 못 냅니다. 재정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긴 채 캐시, 현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친구로 지냈는데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신분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학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데 얘는 신분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에서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모인 사회이지만 또 동시에 역시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보다 신분과 계급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당시 시간이었고 또 제 공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JR이라는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식탁은 벽을 사이에 두고 설치됐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악을 들었지요.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소금을 옆으로 전달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벽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식탁을 만들고 사람들을 품고 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주된 사역이 있다면 이 모습인 겁니다. 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잊고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인트로가 길었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손을 잡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벽 사이로 예수께서 테이블을 설치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인사이더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한례를 받지 않았던 아웃사이더라고 불리웠던 비유대인들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놓으심으로써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두 그룹 사이에 놓인 적대감, 호스틸리티라는 단어를 무너뜨리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아들이고 너는 양자야 이런 구분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름 모태신앙이고 너 이제 막 교회 왔잖아. 네가 뭘 알겠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나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너 얼마나 됐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류의 대화는 주님 안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도리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주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죠. 바울은 20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벽을 허무시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토대에 초석이 돼 이 두 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아주고 저쪽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 두 손을 같이 잡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물리적인 벽 허물고 계시고요. 더 허물기 어려운 벽인 이 마음의 벽도 주님께서 터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벽을 만들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쉴드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선을 잘 긋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러려고 해도 인식을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쉴드가 쳐질 때가 있어요. 저랑 안 맞는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이미 여러분 잘 저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에 이미 다 나오잖아요. 싫으면 싫다라고 여기 써있고 저 사람은 나랑 참 다르구나 싶으면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저의 모습이고 마음속에서 자꾸자꾸 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온 벽들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아는 벽들 나도 모르게 계속 쉴드 치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우리가 가끔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죠. 쉴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공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공간 프라이벳한 공간이 발전해서 발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적대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지점부터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적대감은 NO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쉴드 치는 모습이 어느 날 적대감으로 변해 있으면 그 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하여금 환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영어 단어가 호스틸리티가 호스피탈리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점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벽이라는 것은 건드리기가 힘든 문제예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저쪽에 두고 싶어서 여기다 벽을 치는 거거든요. 쳐다보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꺼내고 싶지 않은 주제를 저쪽에다 놓고 쉴드를 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뭔가 두려우니까 뭔가 싫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그 문제를 갖고 자꾸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툭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저기 왜 벽이 있냐?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령님과 더불어 벽을 인식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넘어가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 삶에서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벽 반대편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딱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손을 붙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21절과 22절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서로 연결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투게더죠. 서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나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지어져 갈 거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투게더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이 벽을 무너뜨리고 적개심을 내려놓고 예수를 초석으로 두고 서로 함께 손잡고 도우며 세워나가도록 돕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헬퍼겠어요 여러분. 돕는 자.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퉁이 똘 위에 나 혼자만 서서 세워나가는 그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모퉁이 또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입체적인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 바울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살인하던 사형 집행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그 자기네들 동네에 온다고 하면 두려워서 떨면서 다 숨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메색에 살던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색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심한 다섯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나니아가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주님이 누굴 보여주시냐 하면 바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살인마 그 유명한 살인마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나니아였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장난하세요 주님? 농담이시죠?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뉴스 안 들으세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다메색으로 온대요.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나가면 저 죽어요. 제가 그 사람을 왜 찾아갑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아나니아가 순종한다고요. 찾아갑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시력을 회복시켜줘요. 기도해주고요.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읽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날 기도하다가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환상을 받는데 무시하고 무서우니까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은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계속 쉴드를 치면서 살다가 수그러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회심한 친구들도 예수 만난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동력자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지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퉁이 똘이 예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벽이 어물어지고 적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과 아나니아만 봐도 우리가 잘 알고 그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벽을 뛰어넘으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당시 그들은 그거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알기나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하이 청년부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벽들이 허물어지고 좀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역사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관계와 적대감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당신에게 여유가 있다면 더욱 높은 울타리를 만들지 마시고요. 더욱 긴 식탁을 만드세요. 라는 문구예요. 여유가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울타리를 자꾸 높게 만들지 마시고 쉴드를 자꾸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식탁을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문구인 겁니다. 성경은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요. 함께 먹고 마시며 죽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면 그런 모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임에 나올 때 뭘 보냐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얻을 게 있으면 갔다가 내가 얻을 걸 얻었으면 어떡해요?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회에서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밥을 먹으면 더 좋은 건데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자꾸 식탁을 차리고 자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러한 친교와 나눔 자체를 즐기는 거 그리고 벽을 잡고 그리고 벽을 잡고 인식해서 허물고 뭔가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자꾸자꾸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화 된 어떤 인식 이번 가을에는 저희가 이제 9월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서먹했던 분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셀 가운데 또 우리가 만들어갈 모임들에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야. 우리 하람이 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참고로 여러분 9월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 공개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으로 우리가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초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공동체다 또 그런 셀이다 또 그런 나와 누군가의 관계이다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